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1층 반옵션 가스레인지랑 에어컨만 있는 열식이 있는 다가곳집 입니다 가격이 500에 45만원 500에 45만원 요 벽에서 저벽까지가 4m가 나오구요 4m가 나오고 요 벽에서 저 벽이 아닌 싱크대까지가 2m 70 나옵니다 일반 요즘에 지은 신축옷룸 보다는 사이즈가 크고 대신에 연식이 있고 지금 여기는 바닥 1층 입니다 지금 화장실 불이 나간 것 같아요 화장실 불이 나가서 좀 어둡긴 하지만 화장실 창문이 있구요 아마 여기는 세탁실로 예상이 되는데 문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덕 없고 여기서 한 5분 될 것 같은데 5분 정도 거리 가까워서 여기서 가깝고 좀 넓은 집 찾는 분들 평지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난 여기서 조금 걸어도 되고 언덕에 골목에 좀 있어도 된다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아볼만은 한데 요런 집에 요런 연식의 원룸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 집에 또 다른 장점은 역에서 가까운 거랑 뭐 언덕 없는 것도 있지만 주차가 무료입니다 주차 주차가 여기 500에 45만원에 관리비 3만원인데 주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비 포함해서 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괜찮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pris